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트렁크 디자인까지 한번 쫙 보신 다음에 런닝까지 오늘 풍기인견으로 준비가 됩니다. 이 런닝 같은 경우도요. 딱 입는 순간 역시 상체 쪽의 시원함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신축성 자체가 남다르다 보니까 약간 배너 오신 분들, 체험 끄신 분들 있죠?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들러붙지 않고 여유 지면서도 풍기인견은 말 그대로 소재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 소재가 그만큼 돈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정도로 여유감 있게 길이감까지 제대로 만들어진 오늘 런닝 패키지까지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럼 저희가 옆쪽으로 이동을 해서 구성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기인견의 트렁크와 풍기인견의 런닝을 같이 주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드라이아이스 위에 지금 보시는 풍기인견의 트렁크를 올려놓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다섯 장을 올려놓을 텐데 올려놓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아이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죠. 이게 바로 시원하다는 증거예요. 내 몸에서 배출되는 열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올여름에는 장마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럼 눅눅하죠. 눅눅하죠. 그런 기운까지도 다 빠져나가는 그 느낌. 구성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트렁크하고 런닝하고 동시에 주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시에 주문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위쪽에 보여지는 게 풍기인견 오리지널 바로 트렁크가 되겠습니다. 컬러감 자체도 체크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아주 아주 시원한 컬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느낌의 컬러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포인트 컬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핑크 컬러 기분 전환하실 때 너무 좋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컬러가 지금 보시는 민트 컬러까지 각각 개별가가 2만 9,900원인데 오늘 5장 같이 보내드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은 드로즈도 선택 2번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드로즈 같은 경우에는 젊은 느낌으로 즐길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선택하시면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드로즈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풍기인견의 드로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요. 이 아래쪽 시원한 느낌을 전달받을 수가 있고요. 옆쪽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밑쪽도요. 시원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런닝까지 오늘 풍기인견 정품으로 경북 영주에서 100% 생산된 지금 보시다시피 풍기인견으로 만나시는 건데 역시나 5장을 조건 없이 무조건 챙겨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선택 1번 트렁크, 선택 2번 드로즈, 선택 3번 런닝 어떤 구성을 선택을 하셔도 상품평 이벤트가 아니라 경품도 아니라 조건 없이 모든 분들께 파자마를 100%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부부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남편분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 주부님을 입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모든 구성에 풍기인견의 반바지 2종 세트까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문이 엄청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트렁크하고요. 런닝하고요. 같이 세트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가격이요. 6만 2천 9백씩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앱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적립금까지 누려 보일 수 있으니까 거의 5만 원 후반대로 구매하시는 듯한 느낌 드실 겁니다. 사이즈만 결정하시면서 오늘 원하시는 스타일만 결정하시죠. 주문 받겠습니다.